내일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, 대안입니다. 큰 추위라는 뜻처럼 갑자기 추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실 텐데요. 다행히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.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. 낮 기온도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도나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.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. 다만 아침에 남부 지방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.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또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.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지만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서울 영하 5도, 전주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, 2도 정도 높겠습니다. 서울 4도, 전주 6도, 광주 8도, 대구는 8도로 예상됩니다.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. 다만 주 중반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